안녕하세요. 오늘은 레드, 레드와인 32카운트, 포워드, 비기너 레벨에 태그는 없고 리스탈트가 3번 있어요. 스텝할게요. 섹션 1 오른발, 사이드, 터치, 사이드, 터치 사이드, 투게더, 사이드, 터치 왼발, 사이드, 터치, 사이드, 터치 사이드, 투게더, 사이드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2 오른발, 크로스, 사이드, 리커버 왼발, 크로스, 사이드, 리커버 포드만보, 포드락, 리커버, 배, 코스터 스텝, 배, 투게더, 포드 스텝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3 앞으로 포드 셔플 오른발, 스텝, 올, 스텝 왼쪽 4분의 1 턴하면서 샷, 스텝, 왼발, 사이드, 투게더, 사이드 워크, 인플레이스라고 제자리 걸음하시면 돼요 오른발, 제자리 왼발 붙여서 제자리 오른발, 왼발 이때 손동작이 있는데요 사선 위로 두 손을 업 사선 아래로 다운 오른팔 폈다가 크로스 모으고 기고 크로스 모으고 스텝이랑 같이 하시면 돼요 카운트 1&2 3&4 5 6 7 8 섹션 4 크로스 만보 오른발, 크로스랑, 리프 커버, 사이드 왼발, 크로스랑, 리프 커버, 사이드 오른쪽 4분의 1씩 나눠서 2분의 1 재즈박스 턴 하실 거예요 오른발, 크로스 오른쪽 4분의 1 턴, 백 오른쪽 4분의 1 턴 오른발, 포드 스텝 왼발, 포드 스텝 카운트 1&2 3&4 5 6 7 8 2 카운트 1&2 3&4 5&6 7&8 1&2 3&4 5&6 7&8 1&2 3&4 5&6 7&8 1&2 3&4 5&6 7&8 5&6 7&8 5&6 7&8 5&6 7&8 이어서 하시면 되요 이어서 하시면 되요 6번째 월, 9번째 월에는 16 카운트 후에 리스탈트 하시면 되요 7&4 Take care 8 Hit 129 138 159 159 159